호랑이를 만났다, 호랑이 만났어. 이제,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. 본격적으로라고요? 왜 들어가? 이게 오늘 후진도 돼요, 후진도? 지금 후진하는데요. 이게 엠틱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가면. 자, 일곱 방. 그냥 치고 싶다, 이거. 점수. 하나, 둘. 이거 마리오 아니에요, 마리오? 셋. 다섯, 다섯, 다섯.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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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다리 한 다리 올려서 제 런지처럼. 너 이름이 예쁘대? 너 이름이 예쁘대. , 너 이름이 예쁘대. 너 이름이 예쁘대? 괜찮아요? 옷 갈아입자. 옷 갈아입자. 이러고 엠틀리는 건 말이 안 돼. 놀 수가 없어, 이렇게 했는데. MT 갔는데 갑자기 막 게임으로 닭싸움 이런 거 하잖아요. 아니, 저렇게 선하게 웃으시니까 잘 못 느꼈지. 진짜 타협 1도 안 해줘. 그러니까. 진짜. 그런데 관리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. 몸이 이렇게 여리여리하셔서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요. 어마어마하다. 너무 힘드셨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또 착한 표정 짓지 마세요. 이제 다 알 것 같아요. 야, 누구야? 아까 2박 3일 얘기한 사람 누구야? 근데 됐어요. 이거 왜 이렇게 딱—?